이것이 뒷조로 흘렀는데 설계선수가 지금 지로 걷어낸다는 것이 가투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결과 운전으로 올린다 안정환 헤딩 골! 한국이 이탈리아를 부딪혔습니다 세계축구가 다시 썼습니다 안정환 단계축구입니다 이런 수학생 축구, 세계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주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다같이 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축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 했죠 안정환 선수